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달러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무네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무네스샵을 다운받아 40달러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8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먼저 좋은 아침, 힘찬 하루 시작합시다. 하면서 역시나 공식 인사, 좋은 아침도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의 이런 에너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새삼스럽게 또 오늘 이렇게 댓글 쭉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뭔가 저는 마음이 좀 벅찬 상태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죠. 지금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면서 1시간 늦게 개장을 하게 되고요. 방금 전 6시에 미국, 뉴욕 증시는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상황 쭉 확인해 볼 텐데요. 이게 제가 보통 한 5시 반에 마감을 하게 되면 그 후로 5시부터 마감을 한 것을 쭉 확인하면서 출근을 하곤 하는데 이게 좀 마감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도 오늘 첫날에 좀 정신없이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밤에 예정돼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관련해서 보통은 중간선거가 어제도 우리 메타박과 함께 박팀 장관께 정리를 해봤는데 좋았다라고는 하는데 과연 시장에서는 이를 이번에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가 관심사입니다. 혹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메리 시즌권 권동훈 부장과 함께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에서는 또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하락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연관을 짓더라고요. 물론 이제 트위터 관련된 얘기도 계속해서 테슬라에 뭔가 악대로 영향을 미치지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테슬라가 어젯밤에 아쉽게도 200슬라가 깨졌어요. 지금 오늘 애프터마켓의 움직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은 소폭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197달러선, 200달러선이 붕괴가 된 상태로 회복을 못하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어제 우리 시장의 현대차 기하차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원인이 상하원에서 모두 IRA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지금 보면은 밤사이에는 만약에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이 IRA 관련한 개정에 뭔가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그러게 되면 테슬라는 그에 따라서 미국 현지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우위를 점이 했다가 여기에서 조금 우려감이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주가를 5%나 하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맵을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을 보자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주제를 여러분들이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중간선거 그리고 지금 CPI 발표도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밤사이의 분석으로는 지금 중간선거보다는 물가 지표가 더 관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1.3% 상승하면서 32,827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S&P500 지수도 0.96% 올랐습니다. 3,800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85%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좀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오후장에서는 완전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만 564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국제유가 최근에 이제 90달러선 주말 회복한 이후로 계속해서 저도 시켜보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WTI 기준으로 91달러선 기록이 되고 있고요. 요새 금값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지금 온수당 1,677달러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의 수익률은 1.4% 오른 4.21%까지 다시 올라간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는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시장에서는 상승을 더 많이 하는 분위기가 모였습니다. 지금 이제 저가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지난 주말에도 저가 매수 이야기가 나왔고요. 어제 밤사이에도 저가 매수 이야기 플러스 중국 제로 코비드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정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언을 하진 않았지만 뭐 주요 인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더라. 관련해서 뭔가 더 완화하는 기조가 보이고 있다더라. 하면서 뭔가 시장을 조금이라도 중국발 모멘텀으로 끌어올리려는 월가의 분위기, 에너지가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이제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는 증시의 호재로 작용해 왔습니다. 쭉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12개월, 그리고 6개월, 3개월 계속해서 시장은 좀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올랐다라는 건데요. 이번에도 그게 맞을지 혹은 이례적으로 그렇지 않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경우에는 연준이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과연 통상적으로 그래왔던 중간선거 이후의 증시의 상승 움직임이 올해도 그럴 것인가. 그러니까 올해라고 하면 연말이고 12개월 기준으로 하면 내년까지죠.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좀 안개 속에 있는 경기에 대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다라는 건데요. 지금 중간선거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 여론조사,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50대 48, 공화당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데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고요. MBC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48%, 공화당 47%로 역시나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재미난 뉴스를 봤는데 보통 이제 약간 보수 쪽을 이야기하는 폭스 같은 경우에는, 폭스티비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자꾸 여론조사 결과가 공화당 쪽이 살짝 높다라는 분위기가 펼쳐지니까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혹시라도 발생할까 봐 민주당 쪽이 조금 더 높다 하는 뭔가 불안감을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공화당 쪽의 우세가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공화당의 우세가 왜 중요하냐.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서 상하원이 양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선호하게 돼서 지금 입법이 완료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동이 걸려진다라는 것이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달러화 기준으로 따진다면 밤사이에도 달러화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공화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서게 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다시 달러화가 올라간다. 이러한 시나리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나라 중간선거 결과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봐야 하다니 참 늘 이야기하지만 머리가 많이 아픈 시장입니다. 이 가운데 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또 소매 관련된 무역 관련 주의 강세가 어제 두드러졌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뉴욕 증시, 그러니까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90달러 위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틸리티 섹터 쪽, 제 우측 하단 빨간 거 보이시죠? 제 바로 옆에, 여기네요. 여기, 여기. 유틸리티 섹터가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요즘 좀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그리고 애플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일단 메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감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깜깜이 뭔가 감언을 한다, 하고 있다. 너, 네 부서에서 네가 할 수 있는지 찾지 못하면 파이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몇 주 전부터 전해드렸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수요일부터 대량 해고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정리해고가 지금 이제 9월 말 기준 현재 직원이 8만 7천명 정도인데 수천명이 해고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면서 주가는 6% 넘게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짐 싸서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된다는 게 좀 씁쓸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93%, 애플의 주가는 다행히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정우 공장의 봉사의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생산량의 축소 이야기가 보도로는 전해졌지만 애플 회사에서는 한 번도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회사 자체에서 아이폰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장중에는 1% 넘게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끌어올렸습니다. 0.39% 상승한 138달러선 마감이 됐고요. 반도체 주들의 움직임들도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1%대, 퀄컴도 3% 넘게 올랐고 마이크로네 주가도 0.7%대, 소폭 오른 주가를 기록했고요. 구글은 2%대, 그리고 아마존이 좀 아쉽게도 0.49% 하락을 했고 이 가운데 홈디포, 월마트 등의 종목들도 모두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도 좋았고요. 금융 섹터도 좋았습니다. 버크셔의 사회의 주가가 다시 290달러 회복했네요. 0.95% 상승. 지금 비자 마스터, 카드사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주가 조정을 보였던 페이팔의 주가가 3%대 반등을 했습니다. 종목별 뉴스를 조금 더 보자면 지금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여러분들도 미국 가셔서 여기에서 뭔가 약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음료, 간단한 스낵 구입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회사가 서밋 헬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 헬스케어 부문의 매출 목표 상향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4%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고 요즘에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으로 마라선 오일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옥시덴타 페트롤륨도 3%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아쉽게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테슬라나 익스피디아 이런 종목들이 52주 최저치까지 주가가 하락했는데 테슬라의 주가도 200달러선 하회 그리고 연중 최저치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이제 중간선거 펼쳐지니까 미국에도 약간 테마주 있나 봅니다. 선거 테마주 DWAC 주가가 무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음 대선 출마 시사 가능성이 펼쳐지면서 무려 66%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련한 모멘텀의 주가가 올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우리는 이제 물가 지표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중간선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에 따른 영향 잠시 후 미리치진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이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고 있는 시간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대라고 댓글이 올라와서 저보고 그런 줄 알았는데 테슬라의 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였군요. 괜한 기대감. 죄송하다는 말씀. 괜히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를 지금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 하락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월가에서는 트위터에 인수를 하고 나서에 뭔가의 혁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통이 아닌 인물이기 때문에 트위터를 그냥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트위터와 테슬러를 연결시킨 이런 플랫폼을 통한 굉장한 뭔가 서비스를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향후에 움직임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오해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르츠 증권 권동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옆에서 너무 크게 웃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곧 부럭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데 20대라고 해서 뭔가 해서 봤더니 테슬라 이야기를 역시나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테슬라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200달러 좀 하얀 거에 대한 의견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테슬라 아무래도 한국분들이 워낙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트위터 인수나 이런 것들 얘기도 많기는 했지만 결국 투자자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얘네들 혹시 성장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약간 좀 걱정 그게 좀 많이 투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5% 빠진 거는 개별적인 IRA 이슈나 트위터에서 계속 이상한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약간 불안해서 약간 빠진 것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중기적으로 봤을 때 불안한 거는 이건 3분기 때 차량 인도가 좀 꺾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못했는데 혹시 4분기에도 조금 이 추세가 지속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그런 불안감? 그게 조금 더 테슬라의 약간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 우리 시장이 아니죠. 자꾸 우리 시장, 남의 시장이죠. 뉴욕 증시는 어떨지를 보려면 일단 오늘 예정돼 있는 이벤트부터 좀 확인을 해보죠. 중간 선거, 이거를 어떻게 비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할까요? 어제 테슬라 주가 5% 하락한 거 보면 좀 미국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과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최근에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은 최근에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고 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의 주식들은 좀 덜 올랐거든요. 덜 오르거나 오히려 지난주는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죠. 특히 대형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중간 선거 끝나면 혹시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약간 통계적인 데이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지금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기도를 하면서 좀 빨리 끝나라. 불확실성 좀 빨리 끝나라.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초상권 가리기 위해서 살짝 좀 가려주기는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네요. 저 아이가. 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선거가 끝나고 증시가 무조건 상승하나라고 하면 실제로 상승을 했어요. 평균적으로 올랐다는 거죠? 네. 평균적으로가 아니라 100%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월수로 따지면 12개월 기준인 거잖아요. 아니요. 12개월 기준이 아니라 그럼요? 이게 11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다음 해 6월 말까지입니다. 상반기. 그럼 6개월, 7개월 기준으로? 한 8개월 정도 되죠.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1942년부터 2018년까지 한 해도 빠짐 없이 전부 다 올랐어요. 다 올라서 투자자들이 이번에도 지금 21% 빠졌는데 이거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21% 빠졌는데 혹시 이번에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단순하게 저거 마이너스 확률로 보면 2002년도 있거든요. 마이너스 20% 때 기록했던 2002년도 있는데 저때는 한 6% 정도 6% 올랐다는 거는 사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요기가 딱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고식이에요. 그래서 70년대에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대충 비슷하게 빠졌는데 혹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요. 희망해로 돌리면 안 돼요. 우리 요즘 희망해로 돌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크게 화내십니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희망해로 한 번도 돌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오른 거는 중간선거 끝나서 오른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꺾여서 아 이때 꺾였습니까? 네. 크게 꺾였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꺾였습니까? 아니면은? 중간선거 이후에 꺾였어요. 급 꺾였습니까? 네. 급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하고 아 인하를 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CPI 추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이때가 맨 꼭대기 있잖아요. 이때가 1975년 1월이에요. 이때고 물가가 쫙 올랐다가 이제 1월 달에 고점 찍고 11월 달에 중간선거 있었죠. 여기 있고 물가 고점 찍고 보이시나 봐요. 네. 내려오면서 그때 이제 금리 내리면서 같이 이제 주가가 이제 쭉 반등을 했었죠. 근데 저 때는 그때 아닌가요? 혹시 올렸다가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또 안 좋아서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했던 시기잖아요. 그때예요. 그때여가지고 크게 시장을 교란시켰던 그때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이기는 한데 어쨌든 CPI 데이터 꺾이고 금리 내리면서 주가가 좀 반등했던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집중해야 될 건 중간선거 끝난 거 다 오케이. 불확실성 없어진 거 다 오케이인데 그것보다는 CPI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사실 CPI가 네. 이번 달 8.0 뭐 정말 잘 나오면 7.9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 꺾기는 이때 1974년 5년 분위기는 당연히 안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는 커녕 한 두 번 정도 더 올릴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네. 그때 74년도에 이러한 상승을 기대하는 거는 좀 너무 약간 기도하는 마음인 거죠? 네.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게 정확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CPI 데이터를 사실은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물가가 그 피크를 찍고 꺾이는 거를 봐야지 연준도 그 뭐 금리 상승을 좀 속도를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최종 금리를 조금 낮춘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데이터를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게 헤드라인 CPI이고 밑에 있는 게 이제 코어 CPI인데 이게 1년치예요. 보시면 와 진짜 높습니다. 뭐 헤드라인은 8%대고 코어는 지금 6%대잖아요.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상치가 헤드라인은 지금 8%인데 이게 뭐 7.9%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파월이 갑자기 아 금리 인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는 안 하겠죠. 다만 조금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CPI의 이제 고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있을지는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70년대처럼 우리가 이제 한번 꺾인다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 뭐 이렇게는 안 하겠죠. 특히나 파월이 계속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70년대처럼 산봉우리를 2개 만들지 않겠다. 여기 지금 산봉우리가 2개가 나왔죠. 이게 CPI가 한번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확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안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연준의 정책 결과를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는 70년대처럼 70년대처럼 극적으로 막 반등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CPI 피크 찍었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가 피크를 찍었다라는 시그널을 받게 되면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등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다. 네. 할 수는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좀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1967년부터 1980년도인데 이 첫 번째 하락 말고 이 두 번째 하락이 이 CPI 아까 피크 찍고 내려왔던 그때거든요. 그때 이거 보시면 찍고 금리 인하하니까 증시가 바로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하고 두 번째 산봉우리가 엄청 높았잖아요. CPI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금리를 엄청나게 높게 올리고 유지를 하다가 CPI 그러니까 물가가 확실히 꺾이고 나서 금리를 내렸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대신에 크게 내리지는 않았는데 박스권 박스권의 시간은 좀 길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파월도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CPI가 물가가 빨리 잡혔다고 금리를 빨리 내린다면 생각보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냥 하이어 패러포 롱거워도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주가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크게 빠지지는 않는 대신에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3번에 13년간의 박스권이 있었는데 향후에 앞으로 13년이 박스권이 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십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때는 계속 정책 실기를 정책 실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CPI 봉우리를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개를 만들지 않고 한 개만 만들려고 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박스권의 시기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 거죠.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박스권 증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시장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반영이 돼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가 지금 5% 이상까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요. 반영을 했다. 내년 이게 지금 패드워치에서 내년 3월 거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5.25% 5.55%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한 100BP에서 150BP를 더 올려야 되잖아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려야 되고 이게 지금 2006년 2007년 이 수준입니다. 이때 5.25%까지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금리 5%였을 때 누가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돼 있었지? 그거를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도 과거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2006년과 2007년에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런 애들이 2006년에 S&P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어요. 에너지 산업재 IT 하나 있네요. 그리고 소비재 은행 유통 소비재 통신 IT 에너지 약간 느낌이 다우전스 느낌이에요. 다우전스 느낌이죠. IT 두 개 있어요. 이때 금리 5%였을 때 입니다. 2007년은 비슷해요. 거의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글이 탈락했네요. 구글이 저 밑으로 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약간 다우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고 우리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까지 제로금리로 만든 다음에 거의 10년 가까이 제로금리를 유지를 했잖아요. 그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2009년도에 제로금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때 한 5년 정도 있다가 영향을 받았을 때 S&P500 시총 상위 종목이 어떤 애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2014년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기업들이 이제 애플, 구글 네 나타났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페이스북과 아마존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따라 붙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건 결국에 제로금리를 되게 오랫동안 유지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갖고 왔던 표이기는 한데 지난 10년 동안에 주가 상승을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많이 했는지 보면 밸류에이션 체인지 멀티플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멀티플이 올랐던 거 자체가 결국에는 제로금리가 됐기 때문에 빅테크 성장주 멀티플이 높아지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리가 5% 시대예요. 그리고 5%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연 여기 있는 이 밸류에이션 이 멀티플로 상승하는 게 과연 예전만큼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2006년에 보여주셨던 그 시총 구성 종목들이 이때가 5% 수준이었다고요. 이런 종목분들로 우리는 약간 시각을 좀 옮겨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내내 이런 종목들이 되게 좋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좋고 상대적으로 좋고 이제 고밸류 멀티플 높은 성장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제가 그래서 현재 3대 지수 상위 종목을 좀 갖고 와봤어요. 다우존스, S&P, 나스닥인데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상위 10개 종목이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개 종목의 주가 흐름이 지수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보시면 돼요. S&P는 상대적으로는 좀 분산이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금리가 저는 이제 5%가 유지가 되면 어쨌든 멀티플이 높은 주식들이 좀 분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런 예전에 2006년, 2007년에 잘 나갔던 지수 상위 종목에 있었던 그런 애들이 비중이 많은 지수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포머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다우지수가 지난달에 다른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포머에서 거기에 의미를 많이 부여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종목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섹터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섹터가 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거기는 아무래도 헬스케어 금융 그리고 에너지 식음료 필수 소비재 이쪽의 비중이 워낙 높고요.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의 비중이 있기는 있지만 기술주 아무래도 IT 테크 쪽이 높잖아요.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스닥 이 좀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재미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 나스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종목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 되게 상위 있네요? 네.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나스닥을 구성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 펩시와 코스트코가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이 기업들의 이익과 멀티플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면서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7위와 8위까지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이 기업들이 주가 상승하고 이러니까 약간 비아냥 조롱거리가 되기는 했어요. 골라 파는 회사의 퍼가 20배가 넘고 전 세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알파벳의 퍼가 20이 안 된다. 약간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싹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러면 IT보다 시점이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엑소모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순이익이 비교한 차트입니다. 최근에 진한 파랑이 엑소모빌이고 흐린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흐린 게 엑소모빌이고요. 바뀌었나요? 밝은 색 밝은 색이 엑소모빌이고 진한 게 진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최근에 엑소모빌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돈을 더 벌어요.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런데 보면 원래 많이 벌고 있었어요. 많이 벌고 있었고 저금리 때 고생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왔는데 비단 엑소모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펩시나 코스트코 같은 경우가 만약에 엔비디아보다 돈을 많이 벌고 그게 몇 년 동안 이어질 것 같다 라고 우리가 만약에 예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멀티풀을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예전 10년과 앞으로 다가올 10년 특히 고금리 시대가 다시 도래했기 때문에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전략을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고밸류보다는 조금 더 가치주나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가 앞으로 나스닥 지수보다 아웃포폼을 하는 기간이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거의 5개월 동안 거의 매번 말씀드린 다우를 롱을 하고 나스닥을 쇼스라는 ETF라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사용해서 지금도 계속 워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먹히는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리 5% 수준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처럼 장기적으로 보다는 이번에는 내년에는 고금리 상태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인하 기준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언젠가는 인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길게 과거처럼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텐데 부장님은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지금 시장 예상치는 내년 3분기 4분기 그때부터 내년 4분기 차츰차츰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4분기부터 4분기부터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고 2006년도 마찬가지였는데 금리를 올리고 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봤어요. 유지를 했고 그때 이제 뭔가 시스템적인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하면서 시스템 위기가 왔죠.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쫙 내렸는데 이번에도 아마 시스템 위기가 만약에 발생을 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미리 내리고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조금 더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지만 시스템 위기가 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 금리를 좀 많이 내리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거의 한 1년 이상은 이런 고금리 기조는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투자의 스타일을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다우지수가 오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섹터들의 성격까지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는 진작에 왔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향후에 1년 동안의 수익률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신청 인터뷰 시간 메리시 증권 권동호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아워티는 오늘도 삼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아워티 룩아워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삼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명품 쇼핑 가품을 사게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명품 쇼핑몰 에트니의 정품 진단을 위한 노력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1. 에트니의 모든 제품은 대형 해외 부티크와 브랜드 본사에 의뢰하여 직접 직접 매입합니다. 2. 한국 명품 감정원 자격을 취득한 명품 감정사가 입고된 제품의 가품 여부를 여기서 한 번 더 검수합니다. 에트니는 정품 선별을 위해 오늘도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에트니를 검색해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영과 함께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현재 7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소식 미국 출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시간도 빠르고 지수도 뭔가 시장도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가 느린 건가요? 저는 약간 한 바 느린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게 좋죠. 주시장은 너무 빨리 움직여서 돈이 된다 그러면 다들 빨리 움직이면 되는데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보면 많이 빨리 움직이는 분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역으로 보면 주시장은 빨리 움직이면 변수가 아니라 천천하게 느리게 가는 게 오히려 주식 투자에서 수익에 가깝다고 보시기 때문에 걱정은 안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은 연일 올랐습니다. 결국 보면 이틀 연속 올랐죠. 결국 주시장에서 중간선거 화요일이잖아요. 이미 미리 선거하는 우리나라도 사전선거를 많이 하는데 미국도 제가 뉴스 잠깐 보니까 사전선거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여하튼 이런 변소를 앞두고 이틀 연속 주시장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제법 꽤 올랐어요. 1% 1.23%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장중해한테 마이너스 2 갔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쭉 올라가는 모습으로 일단은 상승한 채로 마감됐습니다. 10년 물 금리나 달러는 오늘은 방향성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었어요. 10년 물 금리는 4.2%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미국 달러는 110포인트 수준 초반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부 다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참수해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지금 다수의 시각은 지금 공화당이 상원 하원당이 이길 수 있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럼 기대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들의 기대와 맞 기대대로 정책이 바뀌고 시작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화당이 이기면 두 가지가 조금 방향이 바뀔 거다. 금리의 고공행기 약간 주층거릴 수 있다.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달러가 조금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것은 공화당이 친기업적인 성향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여하튼 오늘은 금리와 달러가 약간 반대방향 문제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선거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선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주시장 괜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피상적인 얘기 말고요. S&P500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전후입니다. 1945년이 됐건 1950년이 됐건 위에서는 대부분의 현대적인 통계의 의미를 S&P500 기준으로 전후를 많이 따집니다. 전후요. 이거는 제일 위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위에 거는 S&P500의 1년의 흐름을 그대로 찍은 겁니다. 1년부터 첫날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특히 여기 11월이잖아요. 여기가 11월입니다. 여기가요. 11월부터 주가가 쎘다는 얘기해서 전통적으로 가장 강했던 6개월을 보면 11월부터 4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경우 기억하시잖아요.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오라. 기억하시잖아요. 반대가 11월부터 4월이잖아요. 반대가. 그래서 11월부터 4월이 가장 좋았다는 것이 되겠고요. 전제 평균이 되겠고요. 확률을 보면 중간 선거가 했던 얘기고 파란색 두 번째가 더 상승률을 보면 더 컸어요. 두 번째가 그 다음은 민주당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중간 선거했던 첫 회가 되겠고요. 민주당 공화가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컸던 것은 중간 선거. 확률로 보면 두 달간의 확률을 보면 중간 선거했던 애가 가장 강했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1940년 이후에 S&P 100을 1년짜리를 그려보려고 그 다음은 그럼 이제 당일 11월이잖아요. 앞으로 1년이 중요할 텐데요. 한 번도 예의 없이 같은 기간에 예의 없이 중간 선거 이후 1년 동안 주가는 다 상승했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있죠. 파란색은 민주당 시기 빨간색은 공화당. 이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 있을 때 중간 선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 대통령일 때 주가가 올라갔네 공화당 때 더 올라간다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지나고 오면 큰 차이가 있다 없다 별로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에는 1년 후 11월부터 그다음 10월 말까지 보면 평균이 14.7%가 올라갔고요. 확률은 100%가 나왔습니다. 1946년에 18번이 있었는데요. 100%였고요. 파란색은 민주당 때 조금 부족했어요. 14.5%랑 13.8%이지만 큰 의미는 별로 없다고 했어요. 다 올라갔어요. 그런 문제는 그다음 질문이 이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올라갔을까? 왜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모르죠. 모르지만 흔히 선거 보통 저도 일상적으로 일을 계속 오라 하다 보면 선거 때 보면 국내 대통령도 마찬가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호재인식하는 건가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건 불확실성 해소거든요. 가장 큰 기억이 아마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선거 관련이나 투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8년 전이다. 8년 전에 이겼을 때 트럼프 6년 전이네요. 그때 힐러리 대통령 당시 후보를 이겼을 때 보면 시간에서 마이너스 8% 10%가 떨어졌어요. 그날 정말 장중에 우리 시장도 엄청 영향을 받았죠. 그때 주가 훅 올라가면서 바로 그 날 올라갔어요. 2시쯤이었나 바로 올라갔고요.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이겼을 때도 주가 시간에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훅 올라간 거 마감됐고요. 가장 큰 거는 벌써 8, 9년 됐는데 브렉시트가 발표됐어요. 그때도 10%가 플러스 났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투표 결과는 결국 호재인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이상해져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여튼 웬만하면 주가 올라가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선거 때 왜 주가 올라가냐면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LPL 파이낸셜에서 오늘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레퍼트를 냈는데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의 해소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니까? 그럼 특히 이번에는 중간선거회의잖아요. 그럼 중간선거회의는 왜 더 올랐느냐. 앞서 보여드렸듯이 중간선거회의 더 올랐단 말이죠. 전체 평균보다. 이 기간 동안 더 올랐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중간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것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중간선거 개념이 별로 없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4년과 대통령과 인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미국은 딱 중간선거라는 개념이 있죠. 공화당의 대통령이 현직에 있건 민주당의 대통령이 현직에 있건 간에 처음에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 자기의 의지대로 정책을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책을 더했고요. 중부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외교 행보를 더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미국의 IRA라고 대표가 되죠. 그래서 워낙은 빌드 베러라고 했다가 이름 바뀌어서 IRA로 바뀐 거 우리나라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했고 통화 정책도 아주 타이트하게 갖고 왔는데 그것에서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불만이. 세금도 더 올리고 그러니까 누군가 공화당이 집권했건 민주당이 집권했건 간에 반대되는 입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현직의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인기 없는 정책이 수정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지금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금을 과하게 올리는 정책이 있었다 그러면 선거를 하고서 지면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좀 낮춰야 되냐? 이럴 수도 있을 것이 되겠고요. 돈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쏘이는 정책을 했다 그러면 타이트는 했다 그러면 물론 이게 독립적인 거지만 최소한 재정 정책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면 또 반대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IT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광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재생인 에너지를 바이던 정부에서 적극 강조해왔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되는 경우에 보면 천연가스나 에너지 아닙니까? 최근에 보면 그러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약간 해석을 해보면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다시 좀 올라갔죠. 천연가스가 더 오르고 국제효과도 오르고요. 엑소모빌이 사상체국과 같죠. 쉐븐이 최상체국과 같죠. 천연가스가격 그런 주식들 올라가고 있고 또 헬스케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 재역적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 공화당의 친공화당 정책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계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대표적인 트럼프 쪽 공화당 인사 쪽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트위터 날렸잖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미국은 자유롭죠. 유명인상은 자유롭기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 말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한국말로 무당파라고 그러나? 우리나라 무당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야 상관없이 중간에 있는 공화당 찍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각자 그동안의 현재 존재하는 현재 직권하는 대통령의 인기 없는 정책이 수정되는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거의 주가 지금 상승했는데 그리고 한 번도 예의 없이 앞으로 1년 동안 주가 올라갔는데 늘 그렇지만 역사는 역사일 뿐이고 확률은 높다고 하고 있겠으나 시장은 크게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죠. 당장을 보면 앞서 권부장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당장에 물가 훅 내려올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 공화당이 집권했을 경우에 공화당 죄송합니다만 민주당 상원과 하원을 이겼을 경우에 다수가 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월가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월가의 사무자한테 물어봤더니 대충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하다는 거죠. 일정한 수준의 주가 랠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두 번째는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추세가 하락까지는 모르겠으나 금리가 좀 떨어지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달러가 약화되는 계기로 심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보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그렇게 강조했었잖아요. 그런 거에 일맥상통하는 흐름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는 어제 오늘 반정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서 결과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원론적으로 보면 이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이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일정수준 주가의 호재인치 카사는 맞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선거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오늘부터 시장의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지금까지 상승한 거 보면 기대함을 가지니까 예상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면 상승 랠리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도 있겠네요. 저는 경험적으로 보면 반대가 나오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로 선거는 많은 사람들 스스로의 호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론적으로 제가 민주사회의 어떤 원론적으로 보면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다수의 국민들이 물론 대통령 선거 미국의 하원 상황은 약간 다르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미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인단이라는 걸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원 선거나 상원 선거는 절대적으로 다수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 미니 미니라고 그러나요? 사람의 원하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다수단이 되는가는 저는 기본적으로 호재인식을 갖고 있죠.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결과는 미국 같은 경우에 선거가 시작하면서 바로 돌리거든요. 바로바로 오픈이 되는 바로바로 오픈이 되는 내일 정도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한 3, 4시 되면 다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아주 치열한 곳 제외하고는 이미 그 결정이 다 났다고 많이 전해주고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중간에 결과 나오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가에서는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보니까 이분은 계속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베어마켓 랠리를 이분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번에 최대한 맥시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4,150 정도에서 200일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일 선은 6월 달에 안타깝게도 장중에 찍고 종가에 밀리면서 훅 내려왔던 선이 200일 선이기 때문에 이분의 기본적인 시간은 언제라도 반등해 베어마켓 랠리에 반등하면 200일 선까지는 터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고비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드렸던 중간 선거랑 CPI가 잘 넘길 수 있다 그러면 베어마켓 랠리가 예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데 그래봤자 200일 선은 언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0년 금문이 만약에 4.3% 직전 고점이 4.25 3.5 안 됐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이 정도 이어가면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결국 금내 변수라는 건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너무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에요? UBS 리서치 대표의 대본인데요. 저점은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저점이 이미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올해 말은 3,200까지 가고 내년에는 3,900 시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내년에는 물가가 조금씩 내려오지만 아직 제대로 회복이 안 되는 건 디스라고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씩 물가가 조금씩 내려오는 시기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내년에 기대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헬스케어 이분이 약간 의외가 될 수 있지만 헬스케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기술주비죠. 성향이 좀 다른데 저런 식으로 다 같이 추천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분의 시각은 금리가 조금 움직이고 떨어지건 간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딱 원하시는 거는 메타다. 이런 거잖아요. 알파벨 이런 건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과거의 통신 같은 거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성향이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술주는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종목별로 약간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종목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캣, 오토, 캐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쓰는 그런 IT 제품 서비스잖아요. 그런 게 있겠고요. 그래서 보면 오토데스크가 그런 캐드하는 쪽인데요. 클로락스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분의 종목 선택에 보면 시장 뷰와 제시하는 종목의 뭔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다르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IT나 커뮤니케이션 선이 아주 이상한 커뮤니케이션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넷플릭스도 좀 그렇고 어쨌든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내년도 S&P500의 주당이익을 제로 성장으로 바꾸어 놨고요. 기존의 전망이 이거였다면 올해는 226에서 224로 내렸습니다. 2달러 내렸고요. 내년은 234에서 224달러로 내렸습니다. 5, 6% 내린 거고요. 참고적으로 뱅크 오메리카는 10% 정도 내려 있습니다. 올해보다 떨어지는 거로 얘기하고 이건 지금 224에서 224이면 제로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뱅크 오메리카는 이게 내년에 마이너스 9%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좋게 보는 친구들은 회사들은 다 그런 이유가 있고 좋게 보는 쪽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거죠. 2024년에 되면 회복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분의 시각이 맞거나 그러면 내년에도 상반기까지 주시지 않으면 별로 재미없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2분의 시각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말씀드린 뱅크 오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메리카는 2023년까지 계속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이게 바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가 올해 대비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입니다. 2023년에 주당이익인데요. 주당이익이 전망치가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여기까지 내려갔다는 건데 기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주가 전망이 조금씩 하향되는 게 맞습니다. 정돈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향 전망폭이 코로나나 그런 글로벌 금융위주의가 없다고 하면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게 너무 급축하게 확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밤사이에 위원님 테슬러가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게 트위터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감원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공화당을 찍으라고 얘기한 게 테슬러 안 좋은 거 아닌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분의 정신은 항상 제정신이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시나리오가 IRA 관련한 법안 좀 수정하면 오히려 테슬라 보조금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펼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윗을 그렇게 쓰다니 그렇다고 소신을 바꾸겠습니까 그분이 그거는 너무 정책적이나 그런 이슈 갖고 너무 따질 게 아니라 어찌될건 최근에 금리의 상승스러운 시기에서의 전체적인 IT나 그런 쪽에 좀 부진한 마이너스 요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죠. 그럼 테슬라 주가는 지금 200달러 깨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월과의 얘기는 전혀 없죠? 월과의 얘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참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나쁘다는 사람이 여전히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조금씩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이던스를 내렸잖아요.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내렸기 때문에 조금 내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주가가 전체적으로 내려갔을 때는 조금 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다음번 실적 나올 때까지 약간 슬로한 흐름은 불가피하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시장에 보시면 오늘 같은 계획을 보면 하나만 한두 개만 종목을 보면 애플의 생산 지연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선방했지만 애플도 재미없는 모습. 애플도 지금 올해 25%가 떨어진 게 이어지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 어저께 딱 얘기한 대로입니다. 적극적으로 구조주정 한다니까 일단 호재 인식할 수 있겠지만 이거 하나만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10대들의 설문조사 해봤더니요. 틱톡이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소셜미디어가 뭐냐 그랬더니 틱톡이 더 올랐습니다. 38% 인스타도 훅 떨어졌죠. 20% 페이스북은 2% 떨어졌죠. 진짜 안 하네요. 페이스북은 늘 말씀드리면 주식은 단기정의로 못하는 장기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 것 같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이슈까지 해봤는데 중간선거 그 결과 예상과 비슷하게 나올지 그렇지 않을지는 저희가 또 내일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진행되는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유난히 오늘따라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힘을 얻었으니 이 힘을 모아서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 어김없이 여러분께 에너지 충전시켜 드리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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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